안녕하세요. 또 뭐야? 후계에서 한식. 새우빵이랑 라면이요. 누구야? 저는 쉬워서 잘 안 내리는데 도착합니다. 저는 통감자요. 짭짱. 저는 소금 좋아합니다. 고구마 간식 있는데 말린 거. 튀긴 건가? 호두과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음식. 떡라면이요. 돈까스 좋아해요. 치즈 돈까스. 닭꼬치. 저 호두과자 좋아해요 되게. 감자 말린 거 알아요? 긴 거 길쭉길쭉한 거. 고구마 스틱. 딴 거는 차에 흘려서 안 돼요. 닭강정입니다. 황간 휴게소 닭강정이요. 휴게소에서 잘 안 먹는데. 소떡소떡 거두과자 통감자 통감자 저는 델리만주 좋아하는데 스니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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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델리만주 좋아하는데 스와즈랑 같은 거 먹습니다 소똑소똑이요 델리만주 저도 델리만주 간식이 아니고 식사인데 아니 어느 속에서 하면 돈까스 왕돈까스 호떡소떡이요 호두과자요 우리는 그거 아니야? 통감자? 아니 근데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나는 진짜 인생하고 맥반석 오징어 맥반석 오징어 저는 호두 제일 맛있는 거는 제가 중학교 때 먹었거든요 서산유계소 순두부찌개 순두부를 그때 처음 입문했는데 와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호두과자랑 떡볶이랑 팥밥 팥밥 랑 다요 델리만주 저거 보고 그대로 읽는 거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써놨어 좀 새로운 거 해봐 그거 우리 통감자 먹었는데 어디지? 거기? 청도 새마을 휴게소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? 경주 가는 길에 있어요 경주 가는 길에 저는 새우깡 좀 합니다 새우깡 편의점에서 호두과자 좋아해? 안 좋아해? 이어 이아님 뭐 좋아해? 호두과자 좋아해? 둘 다 인사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자 인사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가자 저는 호두과자 좋아합니다 후라이드 후라이드 순살 꼬지 있거든요 그냥 휴게소에 다 있어요 후라이드 꼬지 같은 거 이거 아빠가 샴푸를 받아올라는데요 아 저 햄을 안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좀 쉬웠습니다 사실 네 이상입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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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 달래 규경길에 들려는 휴게소 좋아하는 휴게소 간식이 있나요? 네 어 그 뭐지? 간식 간식이구나 음식 해도 돼요? 먹는 거 충주 휴게소에 돈까스요 기가 막혀요 덕평 휴게소에 소고기 국밥이죠 아냐? 하준이는 현풍 닭칼국수 그 닭칼국수를 한 그릇 다 뜯어버려요 저는 간식 잘 안 먹어가지고 휴게소 라면 진짜 치즈라면 근데 휴게소에 치즈라면이 없지 싶은데 그냥 그냥 라면 네 좋습니다 맘이 너무 낮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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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감자도 있고요 아 팬분들이 소금이랑 설탕 둘 다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둘 다 찍어볼 것 같아요 한 번씩 한 번씩 먹으라고 콩감자랑 소떡소떡이랑 라면 아 이제 추석 요즘 이제 잘 지지했을텐데 집까지 안전하게 급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ük 어머니 저녁 아 아 이랄 이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